앞으로 취임식이나 청와대 용산 집무실에 이상한 인사들 이상한 놈들 계속 나올 거다 초대받았거나 비선 채용한 사람들 실제 계속 터져 나왔잖아요 그렇네요 또 하나 약속했잖아요 예산 인생 예산 복제 예산 줄줄이 황당하게 깎인 예산들 나올 것이다 아마 국민들이 깜짝 놀라 방금 속보 우리 어르신들을 잘 모시겠다면서 보수가 어르신들 경로당에 냉난막 예산도 깎은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요? 어르신들이 집에 있으면 너무 덥고 또 춥고 그런데 그것을 기름을 쓰고 가스를 쓰고 에어컨을 틀면 자식들이 설치는 해줬지만 돈 많이 나가니까 노인 빈곤하니까 다 경로당에 가서 시원하게 은행에도 가고 경로당도 가고 이렇게 무더위 쉼터 같은 데 찾아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저녁 겨울에는 난방이 잘 되어있으니까 가서 식사도 하고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가끔 미나토도 치시고 고스톱도 치시고 윷놀이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을 깎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장담가인데 앞으로 또 나옵니다 윤석열 취임이식의 부적절한 인사들 대통령 집무실의 무속 비리 비선 삽족채용 인사들 정치검찰 인사들 또 나올 거고요 예산 황당에 깎인 거 계속 나옵니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참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화를 내고 계세요 진짜 분노하실 거예요 지금 이 880억을 거짓으로 사기로 책정하고 그만큼 민생 예산을 또 깎고 그다음에 또 이것이 마치 쥐 잘못이 아니라 남의 잘못인 것처럼 원래 철회라고 하면 안 되죠 철회를 주시면 안 되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집무실 예산안을 저희 부부가 주도해서 냈는데 영빈관이 필요해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산안 제출을 거둬드립니다 해야죠 아 그 표현이 없다 그래야죠 본인이 낸 거잖아요 윤석열 부부가 아니고 주도해서 낸 거 아니 청와대 수석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 집무실 용하대로 하자고 편하게 용산 집무실 용집실 수석이 몰라요 몰랐다 지금 조중료에 나왔어요 누가 냈어요 그건 윤석열과 김건희 그다음에 윤핵관도 모르는 김핵관 김건 핵심 세력 검핵관 정치검찰 핵심 세력 이 자들 아마 10명도 안 될 겁니다 이 자들이 마지막에 예산실 불러서 야 이거 너 그랬을 겁니다 저는 이건 기재부가 예산실에서도 양심선언 나와야 됐나 봅니다 막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 뒤에 있었는지 아니 8억도 아니고 890억이잖아요 그것도 그 공사한 것도 보세요 이것도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하고 또 누군가에게 자 여기서 탄핵세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관저 집무실에 김건희 핵심 관계자들 김핵관들이 다 맡아서 불법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늘어나고 있어요 예산도 탕진되고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전기 면허도 없는데 전기 공사를 하다 걸리고 한전 전기를 불법적으로 훔치다 걸리고 정말 어마어마한 창피한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번 885 공사도 누가 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누구를 주려고 했을까요 예비타당성 면제 조사도 면제하고 예를 들면 또 수익약도 할 수 있는 식으로 해놓고 누구한테 또 이걸 몰아줬을까요 아무도 몰랐는데 예산 책정든 야채가 물론 나중에 국회에서 걸렸겠지만 만약 예산은 통과됐으면 누구한테 이 공사를 또 몰아주려고 했을 게 있습니다 저는 또 이것은 김건희 액심 관계자들에게 공사를 몰아주려고 했을 거다 탄핵 사회가 또 하나 추가되는 겁니다 범죄를 저질러다 걸린 겁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범죄가 이루어져만 처벌되는 게 대부분 많지만 물론 미수도 처벌하지만 탄핵 심판이나 퇴진 사회는요 범죄를 저지러다 적발돼도 그게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회가 되는 겁니다 형사처벌이 꼭 이루어져야지 탄핵이 되는 게 아니라 탄핵은 정치 재판입니다 국민들이 불신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차라리 윤석열에게 중간투표 하자 그러면 총선 때 중간투표해서 아니면 지금 저는 당장 지인으로 하거나 아니면 지금 지지율 20% 30% 초반대니까 연말에 한 번 하자 중간투표 불신투표 그래서 가결되면 물론 알아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어요 국정동력도 없다면서요 본인들도 인정하고 있잖아요 30%대 지지율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무슨 재난 대응을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삼는 황당한 발상을 하고 또 애국 순방을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삼는다는데 애국 순방을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걱정하고 분노하고 아니 영국을 왜 가서 거기 추가하면 거기에만 예산만 몇 십억이 더 들 겁니다 원래 안 가도 되는 예산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왜 굳이 갑니까? 이미 대사관 가서 조문까지 했잖아요 네 자 오늘 안진건 소장 필바다가 한 40분 정도 한 번도 안 쉬고 말씀을 쭉 하셨는데 40분 벌써 흘렀습니까? 네 40분이 흘렀는데 20분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자 제가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커피를 드리려고 했더니 그새 물을 다 드셔가지고 우리 그 카페 오마뉴 카페 오마뉴 커피인데 너무 그 맛있는 거 어떻게 드시는지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물을 거의 다 드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커피를 약간 섞어 먹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여기다 물에다가 커피를 섞으면 물이 커피가 됩니다 아 굉장히 공축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액이기 때문에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터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오마이갓 오마이뉴스의 커피 오마뉴 오마이갓 따봉 윤석열만 체리 따봉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들도 체리 따봉이네요 네 그래요 정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카페 오마뉴 저희가 이제 출시를 했는데요 댓글창에 링크가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텀블벅이라는 크라우딩 펀딩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저희 오마이뉴스의 커피 오마뉴 이걸 만들 수 있게 펀딩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참여하시면 커피 보내드리니까요 다들 링크 들어가시고 유튜브 설명글에 보면 링크가 있습니다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카페 오마뉴 홍차부르 커피입니다 홍차와 커피를 함께 내린 콜드부르 방식으로 내린 커피 원액이거든요 차가운 물 타게 드시면 아이스 커피 뜨거운 물 타시면 따뜻한 커피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손쉽게 편하게 맛있는 커피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카페 오마뉴 지금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요 다들 마셔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따뜻한 커피를 네 너무 좋습니다 광고 때문에 제가 좋다는 게 아니라 정말 향과 맛이 정말 좋습니다 광고 때문에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그럼요 안진걸 소장은 맛있는 거 맛있다 맛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말씀하셨고 토요일날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막 너덜너덜 너덜너덜 해친 상황 이번 주 금요일 날 광주는 저도 가는데요 그래요 저희가 이어서 민생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얘기에 저희가 영빈관 880억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물가가 장난 아니잖아요 네 지금 초코파이도 오르고 신라면 가격도 오르고 아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해야죠 자연스럽게 신라면 천원시대 네 라면 천원시대 그러게요 그다음에 초코파이 한 박스에 한 가게 지금 5,400원 한다고요 5,400원시대 지금 9월 16일부터 농심이 올렸고요 네 뭐 팔도 오뚜기 10월 초 줄줄이 올라갑니다 다 올리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10월 달에 더 충격적인 것은 네 전기요금 가스요금 또 10% 한파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요? 4월 달에 올렸고 7월 달에 올렸잖아요 네 저는 이건 미친 정권이라고 봅니다 아 네 아니 공기업이 적자가 심해서 올릴 수 있다고 봐요 네 하지만 4월 5일 치료를 두 번 올렸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물가가 안 잡혔잖아요 네 지금 피부로 느껴지는 생활 물가는 거의 10%에서 20%가 올랐단 말이에요 시금치 한다는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박 기자님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말씀하셨잖아요 8,9천 원 한다는 8,9천 원 배추가 막 만 원에서 만 오천 원 배추를 구할 수가 없다고 하던데요 지금 김밥 중에 시금치가 없어졌어요 김밥 중에 제가 주말에 설마 어쨌든 막 이만 보고 없고 아니 진짜 시금치 없어졌어요 뭐가 있어요 김밥은 지금 막 5,000원에서 7,000원 해요 그래서 네 주말에 식당에 갔는데 너무 배고파서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약간 시금치 밑에 있는 게 있어가지고 네 오 시금치인가 그랬더니 네 머리에서 보니까 시금치인지 알았거든요 뭐래요 저기 쑥갓볶음 그 다음에 깻잎볶음 시금치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채소볶음이나 무침이 나와요 시금치 너무 비싸니까 그 다음에 김치찌개집을 갔는데요 김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김치가 별로 없냐 저기 라면 그런 거 있잖아요 라면 사례 시키면서 국물 이렇게 넣으면서 미안하니까 살짝 라면 사례 하나 시키고 저기 저기 육수 좀 넣어주세요 하면서 네 김치 조금만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이 부모님이 웃으면서 아 김치는 하더니 진짜 왔는데 네 육수하고 라면 사례 모았어요 아 김치는 진짜 안 넣어주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단골이니까 네 웬만하면 뭐 한 대여섯 개라도 넣어줄 줄 알았는데 안 넣었어요? 네 진짜요 배추가 많아서 많아서 앞으로 김장 담은 일도 정말 답답합니다 김치도 제대로 못 먹겠네요 이제 자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물가를 잡고 고금리를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언제나 물가가 잡히겠죠 또 러시아 우크라인 전쟁을 얼른 종식시켜야 되고 금리 올리면 잡히겠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줘도 되잖아요 4월달 7월달 두 번 올렸고 공기업 예산 공기업이 적자가 심각하다 우리 국민들도 인정 알기 때문에 네 그때 가서 어 그러면 올리는 거 통해하니까 근데 4월달에 10% 가까이 7월달에 10% 가까이 이미 두 번 올렸거든요 네 전기 가스 요금을 아 10월달에 또 올려야 되겠습니까? 가을에 정말 추석 때도 돈 많이 쓰였는데 네 추운 겨울 다가오는데 이때는 좀 국민들이 물가 고통이 좀 벗어나게 유회를 하고 내년에 옮겨요 특히 지금 9월 10월에 생활물값 줄줄이 다 오르지 않았습니다 네 네 우유값도 오릅니다 우유가 오르면 무슨 나는 우유 안 먹으니까 상관없어 절대 우유로 각종 제품을 만들잖아요 안 오르는 거 있어요 출연료 출연료 안 오릅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 오르는 거 있어요 출연료는 깎이고 있습니다 우리 오마이티비는 안 오르긴 했지만 깎이지 않았죠 물가 인상류만큼 올려주시면 고맙겠지만 TBS 출연료가 깎였습니다 아 그래요? 김어준 총수 출연료만 깎인 게 아니라요 저도 TBS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잖아요 네 네 깎였어요 진짜 TBS 라디오 허리켄 라디오 첼구 앵커님이 오마이티비 애청자인데 제가 저번에 매블쇼하고 서울의 서울의 안징을TV 이야기했는데 TBS 허리켄 라디오 이야기 안 했다가 존났어요 2시부터 4시에 TBS 간판 프로그램 아침엔 뉴스 공장 있다면 낮에는 허리켄 라디오가 있어요 첼구 앵커 아주 유명하시잖아요 진짜 재밌게 하거든요 재밌죠 생활방송이고 시민의 방송이고 굉장히 민생정보도 듬뿍 줍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는데 오마이티비 다 들으면서 나는 다 듣고 있는데 너는 왜 거기서 말 안 하냐 안 소장은 말 안 해요 거기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마이티비라고 TBS 라디오에서 말씀해주세요 통보가 엄청 된 거예요 TBS 라디오 TBS 라디오 진짜 많이 들으니까 진짜로 재밌는 게 매블쇼 듣는 분들이 TBS 라디오 듣고 TBS 라디오 분들이 오마이티비 듣고 오마이티비 듣고 또 매블쇼를 들어요 제가 번호를 공개했잖아요 억울하고 소상공인 손실 보장하면 기타 억울한 이슈 진짜 전화한 거 보면 전부 다 매블쇼 허리켄 라디오 오마이티비에서 전화 받았습니다 또는 그 두 개 셋 중에 두 개 정말 이렇게 비슷비슷하신가 봐요 되게 이제 좀 의미도 있고 재미도 동시에 주기도 하는 분들인데 네 우리 억울한 시민들 답답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번호 한 번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마이티비의 청자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억울하고 답답한 민생문제 또는 갑질 문제 당하신 분들이 있으면 010-2279-4251 010-2279-4251 정치 이슈도 좋고 이런 물가 이슈도 좋습니다 제가 의견 수렴도 이게 제가 번호를 공개하는 게 제가 귀찮고 힘들긴 하지만 저는 저에게도 큰 도움이 돼요 각종 제보 그다음에 문자도 보내주세요 우리가 오늘 시금치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는 11,000원이에요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고 막 이렇게 돼요 제보를 해주시면 돼요 제보를 제가 못 본 걸 방송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진도 막 보여줘요 보세요 시금치 진짜 11,000원이네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절대 귀찮거나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다 연락을 못 해드리는 것 같아요 해야지 하는데 깜빡하고 넘어간 경우도 있어서 그건 정말 죄송한데 문자는 카톡 주시면 반드시 해드립니다 010-2279-4251 그래서 다시 물가 위로 갑니다 9월 중순 지금 그다음에 10월 줄리 다 옵니다 라면, 과자, 우유 그러면 우유가 오르면 유제품까지 올라가 빵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치즈 이런 것도 오르고 당연하죠 그다음에 지금 고환율이잖아요 치즈 오면 피자 값도 오르고 이런 거죠 고환율이잖아요 수입 물가가 다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온화 약세로 지금 오늘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환율이 1380원대인가 제가 그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그게 조금 떨어지는 게 사상 최악이잖아요 1388원이네요 그러니까요 미국 금리를 앞으로 더 올립니다 엄청나게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올린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 투자되는 외국인들 돈이나 주식도 빠져나갈 갈수록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위기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이런 위기를 제대로 설명을 하고 또 정말 국민들이 힘드시니까 예를 들면 지역화폐를 늘려서 아, 이걸 건들 수 있게? 그러면 지역화폐가 할증이 5에서 15%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전북은 제로폐량 연동해서 15%가 할증을 줘요 10,000원을 내면 11,5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1,500원이 더 붙으니까 얼마 도움이 됩니까? 10,000원을 내면 11만 5천원이 붙는 거예요 그렇네요 우리가 10만원 아치 시장 본 다음에 장바구니가 썰렁해 10만원을 샀는데도 네 1만 5천원으로 또 사는 거예요 계란이나 시금치 같은 걸 더 살 수가 있게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걸 전에 깎아버렸습니다 이건 미친 정권입니다 그걸 설명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니 국민들이 힘들어 죽겠다는데 무대책, 속수무책, 공공요금 급등을 시켜요 첫 번째가 무대책이고 두 번째가 속수무책, 세 번째가 공공요금 급등입니다 그것도 3회 연속 올렸어요 그 다음에 연말에는 택시금도 올린다는 거예요 서울시까지 나서서요 황당한 일이죠 지금 사람도 죽겠는데 근데 그래놓고 농수출산 할인쿠폰 650억 선착순 1인당이 3만원이니까 실제 이용한 사람이 3만 명도 안 될 겁니다 5,200만이 되는 국민들인데 그래놓고 재벌 대기업에는 60조를 깎아줍니다 근데 서민중산층에는 그의 0.1%를 푼 겁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지역 앞에 이걸 다 대폭 삭감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청년들 인생을 위한 예상이 깎이고 있네요 서민들, 빈민들, 어르신들, 중소상공인들 소비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지금 9월달, 10월달 수입물가가 또 올라갔습니다 신선식품 물가는 30% 올랐습니다 제가 지금 통계청 통계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씀해드린 겁니다 머릿속에 외워놨어요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역할과 국민들 향한 메시지가 중요한데 윤 대통령 메시지는 걱정할 필요 없다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번에 도어 스태핑에서 어떻게 좀 보세요? 윤석열 부부는 재산이 70억이 넘고 차명 재산도 있을 겁니다 최은순을 통해서도 누구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100억 안팎에서는 자산가로 봅니다 엄청난 부자도 그리고 이번에 이대로 종부세 개정하면 종부세도 엄청나게 깎여집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50% 안팎이 종부세 혜택을 본다잖아요 그래서 더 밀어붙이는 거겠죠 본인들은 세금 몇천 원, 몇 억씩 깎이니까 너무 좋을 거예요 국민들은 지금 오히려 일면 재산세가 늘어난 사람도 있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앞으로 그다음에 지역 앞에 혜택 보던 거 줄어들면 소비가 더 늘어나겠죠? 동일한 비용 할증이 10%가 붙었다 내가 지역 앞에 10만 원 사서 11만 원이었는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만 원은 손해를 보는 꼴이 되잖아요 그런 셈이죠 오히려 서민들은 손해를 보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지금 너무 좋거든요 재벌, 대기업, 부동산, 큰 부자들은요 걱정하지 말라는 건데 그것이 말하는 국민은 종부세를 엄청 내고 있는 부동산 큰 부자들과 재벌, 대기업과 그다음에 김건인을 맹목적으로 비호해주고는 국민 대의 국민이겠죠 일반 우리 서민, 중산층은 국민이 아닌 거예요 육 사이에 금 사이 있고 금 사이에 여 사이 있고 여 사이에 법 사이 있고 법 사이에 투 사이 있고 투 사이에 국민이 있는데 그 국민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는 국민은 한덕수 뭐라 그럽니까? 아, 고통의 시간이다 간내랍니다 추경호 한덕수 뭐라 그럽니까? 월급 올리지 마라 그럽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 정부가 국민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무정부 상태라는 캠페인이 지금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잖아요 물일품 챌린지, 무실품 챌린지 이거 다 냉장고 파먹기, 부엌 파먹기 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걸어다니고 네, 걸어다니고 만보기 깔고 상반계만 당근마켓에서 600만 명이 가입하고 하나라도 팔려고 있는 거 파는 거죠 그다음에 싸게 살려고 당근마켓에서 얼마나 눈물 나는지 아세요? 국민들 이렇게 내고를 하잖아요 가격 내고 네네네 너무 낮은 가격으로 서로 내고를 하는 거 그래서 서로 쌈이 나요 아니, 파는 입장에서도 이미 절반을 깎아줬는데 거기서 더 깎아달라고요? 내가 직접 봤어요 우리 사무실 동료가 싸우더라고요 그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 너무 힘들어서 어차피 당근마켓인가 깎아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염치가 있자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댓글 창 봤거든요 네, 그 정도로 댓글 당근마켓 해보신 분은 아는데 가격 내고를 댓글로 하잖아요 이때 대화할 수 있죠 창으로 거기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후려치기를 요구하니까 나 안파라 하고 올리더라고요 이게 지금 서민들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거 아마 지금 애청자들께서 그런 경험이 아주 많이 있을 거예요 있을 것 같아요, 경험담이 저기 만보기 깐 경험 만보기는 지금 엄청나게 깔고 계시고요 다들 대중교통비라도 아끼고 140원, 몇백 원도 생기니까 그것도 만보기가 재밌는 게 중복에서 돼요 한 만보기만 포인트가 쌓이는 게 아니라 만보기 막 4개 깔잖아요 그러면 다 쌓이니까 다 쌓여요 포인트가 쌓인다? 포인트마다 심지어 최근에 보니까 이메프도 만보기에 뛰어들었더라고요 누구요? 이메프 이메프 소셜커머스 업체 거기도 포인트 일만보하면 얼마 준다고 내가 이것도 깔아야 되나 하면서 고민하고 있어요 이러고 살고 있어요 서민들은 힘든데 이게 뭡니까 대통령 집무실에만 지금 1조 안팎이 들어간다는 것 같고요 과학경호라고 해서 거기에 또 몇십억, 몇백억을 넣는다고 그러고 그것도 몇십억인데 몇백억으로 늘어날지 모르잖아요 차가 돼 있으면 경호병 추가 들지도 않아요 이미 그 다음에 용산 집무실 비용에 빠져있는 게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뭐가 빠져있나요? 집에서 출퇴근하고 관제에서 출퇴근하면서 생긴 비용들 있잖아요 청와대 경호인력들과 경찰들 수백 명이 도움되는 인력들 그 다음에 이것들은 이 비용까지 하면 1조가 더 머가는 겁니다 용산공원도 집무실 때문에 용산공원 비용까지 지금 드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앞으로 얼마나 될지 모른다고 보도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00일 동안에 김건희 씨가 최소 20번의 비공개 일가가 있었는데 그것도 6시 이후에 퇴근 시간 이후에 그때 따라다닌 경호인력이나 경찰인력도 다 일가가 수당을 받았을 거예요 그럼요 그 예산은 전부다